미래의 정체중 인사팀이요 나와주세요! 땡! 야 좀 모르겠어 안녕 선생님 무서워요 인간사회에 사는 한 이 피라미드에서 꼭대기 꼭대기에 올라가야 아 그래요? 오케이! 저거 없을 거야. 그러면 제이콥은 너무 무서워하니까 내가 손으로 들을 것 같아. 손? 손으로... 손이야? 손이야 괜찮지? 네. 참백해졌어 지금 너 약간. 진짜 참백해졌어. 형이! 지켜줄게. 근데 솔직히 지켜줄게 형도 무서워. 나 근데 커버 감당해줘야 돼. 알겠어. 제고맹은 진짜 못 가겠고. 우리가 연결을... 영상통화. 영상통화하는 말로. 영상통화하는 말은... 어깨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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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진짜. 뭘 내 거예요, 이거. 어? 저기 뭐야? 아 왜 그러세요? 거기 왜 계세요? 왜 왜? 야 난 안 깠잖아. 야, 가자. 뭐하시노? 말해라, 아버지 뭐하시노? 올 아빠는 지구를 지켜요. 미세먼지를 엄청 줄이고 나쁜 영국이 없어서 공기를 막게 해준대요. 토나무를 많이만 심어서 지구를 시원하게 해주고요. 북극곰을 살려준대요. 너희 아버지 뭐하시냐? 콘데싱 만들어요. 미세먼지 없는 우리나라를 위해 콘데싱이 옳았다. 국가대표 보일러? 호스 나방엔 공기의 공기의 공기 공기의 공기 공기의 공기 공기의 공기 최고치는 아닌 거니까 한 번에 아! 갈려오지 말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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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공기 조용히 해. 죽을게요. 내가 죽을게요. 아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저는 제 출수 다 해줘서. 선수 당첨! 이게 후회.. 다 푸는 거 게임이네. 아니 웃다가 하는 거 보이면서 갑자기 숨 퍼져. 겹쳐서 찍으면서 못 보겠어. 반복이 돼.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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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리고 당분간 오렌지는 안 먹을 거예요. 아 그거 오늘이 웃겨. 형 오늘 아침부터 상현이 형이 계속 웃겼다니까요. 저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손을 이어서 찍어서.. 집사는 욕실에 뛰어 죽는 건 없을까. 응. 까스 쩔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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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쩔b 너무 열심히 취하고 있는데.. ㅋㅋㅋㅋ 그리고 저희 아직 며칠 남았잖아요. 혹시 해보고 싶은 거 있는 사람? 뭐야? 너무 열심히 치우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아직 며칠 남았잖아요. 혹시 해보고 싶은 거 있는 사람? 저는 그거요. 공포채형. 오! 드디어 끝! 수고했어! 수고했어! 반항스럽다 진짜.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이 세상의 모든 굴레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뭐야? 이것도 뭐야? 오늘 공부하기 싫지? 덮듣가 그냥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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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떠요? 너 그게 쌀이야. 너 그거. 만져보고 싶소. 아대역은 고된 싸워로 인한 식사. 근데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았어? 모든 게 짜증 났어요. 산에 가고 싶지 않았는데! 아대역 가서 산책도 찍고 반대를 시키고 한참이 어렵네. 2번 짱친! 다리가 길어가지고. 내가 만약에 처음 교실 들어갔어. 쭉 들어가. 어? 제 친구 하고 싶다. 그러면 짧은 순간 스캔 한 번 한 다음에 아 그래도 살짝 사교성이 있어 보인다 하면 바로 손을 들고. 어? 안녕? 이거. 하이파이브야. 하이파이브에서 설거해둘게. 근데 제가 저번에 상현이 형한테 하이파이브 하려고 했는데 상현이가 가위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그럴 때 경우를 보여줄게. 야 너 재밌는 애구나. 이거만 해. 자 이게. 각도. 각도 얼른 필기하세요. 각도. 굉장히 중요해. 각도. 각도는 알면서 맨날 틀려요. 그래서 오늘 정확히 알려줄 겁니다. 몇 도가 가장 좋은 각도. 몇 도가 좋은 각도. 몇 도가 좋은 각도. 몇 도가 좋은 각도가. 손으로 말해볼 사람. 그래 우리 영훈 학생. 90도나 45도요. 선우 학생. 태권도입니다. 선우야 다시 맞춰봐. 선우야. 너는 그러면 미래를 볼 수 있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안 본대. 미래를 볼 수 있어도 나는 미래를 계속 안 본대. 그럼 과거로도 돌아가기 쉽고 과거로도 안 돌아가기 쉽고 그러면. 화랑. 90도 꼼꼼하게 칼 꼼꼼한 거. 과보로도 돌아가서 뽑을 수 있어요. 선택할 겁니다. 아. 저거 끝이. 아니 내가 이걸 들었어. 9.2초 퍼포먼스 끝나고. 아. 다시 돌아가고 싶어. 아. 뉴. 누가 물어보았니? 땜. 영훈. 누구냐 물어본 사람? 아. 저 정말 아까워요. 땜. 주현. 주현. 누가 물어보셨어요? 기분 굉장히 나빴어요. 귀여워요. 귀여워요. 자 힌트 줄게요. 힌트 줄게요. 힌트 줄게요. 형님. 누가 물어보신 분. 정진아. 수고하. 누가 물어보신 분. 누가 물어보신 분. 아. 수고하. 다 가져갔어. 뭐야. 수고하. 수고하. 저에게 선물이 있어. 수고하. 수고하. 얘들아. 환호해라. 와. 좋겠다. 오. 느낌 있어. 우리 음악 방송이 이리 쪄가하다. 열두. 괜찮은 거 같아? 열두. 현지입니다. 와. 와. 우와. 하하하하하. offerings. 열두. 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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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grass canoe한 tweet 벨지! 오! 어! 오 렌즈! 오 렌즈! 오 렌즈! 야 이건... 줬어! 제발 하지마 좀! 줬어! 아 줬어! 제발 하지마 좀! 오 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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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너무 줄뻘어. 아 줄뻘어. 내가 쓸게요. 내가 쓸게요. 아유 아... 붙어서 가려. 붙어서... 붙어서... 줄뻘! 줄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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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엽다 저거. 아 하지마! 가슴이 원장하지마! 손가락을 찾아야 돼. 아! 하지마! 하지말라고요! 아! 왜 뛰어다니시는 거야? 아! 위험해요 밤에. 아! 아! 찝찝콩! 아! 아! стен ker on 아니야, 나와가. 아! 아잇 하나 둘 셋 친구들입니다 저희 모두 친구잖아요 그쪽 되게 어색해 보여요 동의된 거죠 표정들이 다 안 좋은데 친구들 좋습니다 Let's go 아 어? 130.9 똑같습니다 시골 아줌마는 격두 아저씨 언니 오빠는 아저씨 오빠는 내 웃고 달려간다 추억에 살아 숨 쉬는 정든 추억에 살아 숨 쉬는 정든 아 몰라 잠시 내고요 오늘은 저녁은 알았어 아니요 저 집사하는 중 저녁은 저 집사하는 중 저녁은 일부러 아직? 아니고 여보 저녁은 나 어떻게 몰라 My Monthly Live Tomorrow I want to see my monthly live tomorrow? Yes I want to 다시, 다시 생각해봐 생각이 안 나요 내가 처음에 말했던 것도 생각 안 나요 허리는 그냥 뜻만 맞으면 되잖아요 핵심 단어들이 안 말했어 아니, 다시 쭉 말해봐 영어로, 영어로 빨리, 빨리 영어로 못 말해요 방금 했던 거 그냥 쭉 말해봐 무슨 뭐, 2? 아 뭐, Monthly? I want my monthly live tomorrow I want my monthly live tomorrow 말이 안 돼 나는 여기서 떠나기 떠나요 I want to take my monthly leave tomorrow 확신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니어입니다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뭐야! 화를 왜 했냐면 화라는 감정을 내면서 나는 따뜻한 말만 할 것이오. 전공해! 감기 걸리니까! 따뜻하게! 걱정되잖아! 네, 안녕하세요. 1일 리포터 선우 형 찾아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현장을 발각을 했는데요. 지금 제이콥 형이 일하를 했더니 이제 정수기에서 뜨거운 물을 담은 척하면서 이제 농뚱이를 피우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제이콥 형은 어떻게 제가 처리를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버려주기로 했고요. 아, 맞다. 나이스! 네, 저기 윈드색 옷 입으신 저 양반도 제가 수고 찾았다! 아, 두 번째야. 남동생 사투리 섹시. 누나, 일어나시라 않게. 누나, 일어나시라 않게. 일어나시라 않게, 누나. 내가 밥 해놨어. 누나, 일어나. 누나, 일어나. 누나, 일어나. 일어나서, 에잇. 발뒤가 봐, 발뒤가. 빨뒤가 봐, 발뒤가. 아, 일어나. 아, 일어나서, 에잇. 아, 곡 촬영하니까 일어나서, 에잇. 충고 했으면 여러분 좋아지. 동생한테 서프라이즈 해 주려고 그러지. 딱 벗기면서, 빨라. 어머